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하셔야 하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좋은 업종이라든지 이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10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 두 분의 전문가 환상의 조합 톰과 제리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 좋은 종목 잘 가지고 오셨죠? 많은 종목들. 건강도 잘 챙기셨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LIGX1을 시작으로요. 노우바이오, CS윈드, CJ, CGV, 네이버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SM, 베셀, 하이스틸, 두산중공업, JS코퍼레이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들을 엄선해서 5가지씩을 픽해 오셨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간다. 내가 궁금했던 종목이다.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 관련된 LIG 넥스원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죠. 일단은 장기화라는 뜻이 지금 전쟁, 어쨌든 공식적인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일주일이 넘게 원래는 한 2, 3일이면 속전속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원래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나토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방위 비용 지출이 좀 적었었나 상대적으로 이것을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늘릴 계획이 많다. 그래서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새로운 신규 매출처가 생긴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항상 분쟁, 유발이 높은 지역이 아프리카 중동 아니겠습니까? 중동 관련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집트 수주라든지 계속해서 좋은 수주 모멘템이 있는데 특히 이 방산 제품들의 무기 수출이 중요한 게 수출만 해서 딱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 번 거래가 튀기기가 힘든 것이지 거래를 튀고 난다라면 업체를 바꾸기도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마음은 아프지만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IG NEX1을 유창희 대표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LIG NEX1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SM. 네, 엔터주에서도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접근하는 종목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SM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 주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월 달부터 이제 SM뿐만 아니라 국내 소속, 국내 엔터 엔터 기억사들의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오프라인 활동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 달 BTS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NCT라는지 레드벨벨시라는지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발한 활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3월 달에 레드벨벳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제기가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앨범 판매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도 지금 현재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프라인 활동이 과연 열릴 것인 게 관건인데 어쨌든 지금 예정돼 있는 것들이 이제 3월 달에 들어 들었죠. 스레드벨벨도 시작할 예정인데 어쨌든 오프라인 활동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엔터사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이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이 이제는 실망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실망감 나오면 주가 꺾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대감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서대 말씀이었던 NFT 같은 경우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먼 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요즘 많은데 그 중에서도 SM을 정태근 팀장님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농후바이오 선정을 좀 했습니다. 농후바이오요? 네. 마찬가지로 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인데 그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공식적으로 약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좀 그 시장에 위협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상당히 3대 곡창지대 거든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 러시아가 제가 알기론 2위인가 3위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가 한 5위 그리고 옥수수가 우크라이나가 3위인가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때문에 파종을 못한다는 것이죠. 농사를, 농사라는 게 그 시기가 넘어가면 농사가 망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국내에 관련돼서 농사 혹은 뭐 이런 그 농산물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농후바이오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종자 관련해서 우리나라 70% 시장 점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기후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종자 관련돼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종자의 중요성이 높아. 그 언어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농후바이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인 매출은 당연히 나오고 있고 뭐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저는 최근에 식량 자원 이런 우려감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진짜 핵심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에서 펼쳐지는 전쟁의 수혜를 어쨌든 뭐 안타깝지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두 가지를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베셀입니다. 베셀. 어 이거 그 무인기 유해에는 도시망공 관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테마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추세는 괜찮은데 좀 부각이 안 되고 있는 테마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8일 6월 28일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과 수직 비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와도 도시망공 교통 상류안 추진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자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현재 도시망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무인과 연관된 드론 이런 부분들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월 26일까지 열렸던 그 2022 드론쇼 요기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 캐파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어쨌든 현대차와 동반해서 무인기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업 성과를 계속해서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업 성과가 있다 보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약이나 MOU를 상당히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밀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오크란의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마 이 현대차와 관련해서 도시망공 테마도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조금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제 올 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조금 4,800원대에서 옆으로 누운 감이 없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기관 조정 양상이기 때문에 5월선과 21선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 그때가 제일 2차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세를 두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85%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쪽 시장의 출발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늘 일본 니케이지 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 수가 1.2% 넘게 하락세가 계속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하면서 8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900선도 이제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일단은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정보 이죠. 네 공교롭게도 또 기 crisis에서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정보를 우리 공교롭게도에서 위치할 수 있을 때 대체 정보 보익을 수 있을 때 또 12시에서 2억 원이게 상승세를 기록하거나 제단으로 하는 상황ORY , 이렇게 생각되면서 40% 보고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생산 공장 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해서 아직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어쨌든 신자인 에너지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국의 생산 업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CS민들 상당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V자 반대는 성공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급등세 나와서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정태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지금 유가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오크라나 사태도 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크라나 사태도 한 번을 좀 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실제고 작년에 제품 가격 인상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천 퍼센트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5월에 소위 많은 점성한가 가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제품 가격 인상이 또 3월 달부터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그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제품 가격으로 반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감내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지만 이런 철강사들 같은 경우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25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 이슈가 단 발송으로 끝이 났는데 어쨌든 앞으로 실적이 제품 가격 인상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 이슈 계속해서 발생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단 날짜를 보게 되면 지금 2월 23일 또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단기 추세가 좀 완만하게 돌아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주다가 어느 사람과 또 다시 한번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흐름 나오기 전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수혜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스테일까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 CJCGV를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CJCGV 지금 사도 되나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약간 불안감이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분들 관심 있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백신 패스가 거의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저는 극장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극장을 가고 싶어도 솔직히 약간 걱정돼서 꺼려서 많이 못 가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제작사들이 조금씩 이제 좋은 작품들을 좀 이제 출시를 개봉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3월 넘어가게 된다면 4월 5일 5월 이제 가족의 가정의 달 뭐 이런 부분들 좀 5월달 정도가 상당히 신작이 많이 나오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억눌린 소비라고 하지만 억눌린 문화 이런 콘텐츠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오프라인 관련해서 콘텐츠, 콘서트든 영화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억눌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몰려나오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게 극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극장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조금 더 빨리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주가를 지금도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면. 저는 일단은 뭐 한 3만 2천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CGV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다음 정태균 팀장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요. 원전 관련 주들이 최근에 초종이 좀 컸었는데요. 언제쯤 돌아서나 돌아서나 했는데 이제 완전히 확연 좀 돌아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외쪽으로 어쨌든 뭐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미국 해간보청과 해간보실무그룹 5차 회의를 개최를 했고 어쨌든 미국과 원전형 협정 맺은 이후부터 계속 원전형 해외 쪽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대두부는 대외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유가도 100달러 돌파한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준은 그리고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에너지 공구망 현황 점검 회의에서 어쨌든 뒤집었죠. 원전 활용 언급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뒤집은 건 아니고요. 조금 뒤집은 상황에서 어쨌든 원전에서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리주도 같은 경우는 국내 쪽으로 어쨌든 좋은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에너터크라든지 보수용 파워탱 조금은 중서형 원전 활약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 쪽보다 해외 쪽으로 좀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체제도 종결 발표가 났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이제 어둠 턴을 좀 지나 따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투적인 부분도 어쨌든 오울선 추세로에서 우상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두산중공업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을 네이버 주셨습니다. 이센조님이 유튜브에서 네이버, 카카오보단 네이버인가? 지금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저는 카카오보단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는 너무 무분별하게 문어발 확장을 좀 했고 골목상권 침해가 있었죠. 네이버는 언메히 따지면 골목상권에 침해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자회사들 다 상장을 했지만 네이버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정부 규제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각 미국이 좀 긴축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좀 고강도의 금리 인상은 좀 아닐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게 은행주들이 대거 급락세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긴축 혹은 금리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성장주거든요. 이런 기술주, 성장주 이런 기업들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꺾인다면 또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뭐라고 그럴까요? 러시아가 이머진 마켓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증시 거래가 안 되고 돈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MSCI 이머징 쪽에서 러시아를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도 어쨌든 우리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체크해 봐야겠고요. 마지막 종목, 열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은 제일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와이를 제외하고 전체 마스크를 벗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야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일단 소비 쪽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클리오 같은 종목들,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색조화 좀 말씀드렸는데 꾸미고 이제 또 걸칠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일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 추세도 상당히 좀 괜찮고 어쨌든 글로벌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핸드백이라는 의료 수요가 어쨌든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게 되면 이런 OEDM 업체들 볼 수밖에 없고 한세 실업 같은 종목도 같이 연결해서 미국 쪽 수혜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추세도 어쨌든 21선을 지지 라인으로는 엔지향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까지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까지 10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오늘의 탑백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저는 리오프닝의 마지막 기대죠. CJCGV 선정했습니다. CJCGV 리오프닝주 중에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CJCGV를 골라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다시 한번 보자. 원전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원전 다시 한번 탄력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종목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두 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